다음 라운드의 1-on-1 싸움입니다. 15-17년의 age 메슬리 킴, 왜 이전의 참가자들이 낮은 성격을 받으셨나요? 제가 생각해보니, 여성은 여성 경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분이 낮은 스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분은 여성인가요? 네, 생각해보니까요. 그래서 그 분이 낮은 스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여성 참여자들과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레드컬러 플레이어가 다음 퍼포먼스 준비가 되었습니다. 바로 시작했어요. 조금 더 빠르죠. 템포를 받았죠. 괜찮아요. 블루 칼라 플레이어가 자신의 퍼포먼스에서 리듬와 템포를 받았죠? 어떻게 되죠? 리듬의 템포도 괜찮죠. 하지만 그 부분은 그는 조금의 밸런스에 빠져버렸죠. 그게 문제죠.